이제 1승차 무색 카드 투자 초반에 무력화 하나 강화해놓을까 아니면 이거 할까? 비탄 받고 그냥 빠르게 빠르게 등반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 아 이걸 폭수를 준다고? 싫어 하얏 배신 엘리트 다 때려잡으려고 여쭤보러 왔습니다 엘리트들 좀 맞아야 돼 전문성 신경독 압도 갓갓독 기지 죽 elbow 흙으로 보자 음 네, 보초기 극혐이다. 네, 임범님 반갑습니다. 아, 님두. 소요. 님두. 아, 무검. 다크. 딸기. 폭발 포션. 극혐 피. 빛은 날 빼시냈다. 주니님 안녕하세요. 신경독이 있으니까 좋구만. 이 좋은 게 그동안 안 나왔지. 소요. 처분. 작도. 음... 작도 처분. 작도 처분. 작분. 작도 처분. 어... 연. 연. 연! 누가 연 소리를 내어든가? 나작즙. 독재. 아, 이번에도 빌어먹을 공중재비 안 나오는 시든가. 돌진. 대신 종이약을 드리겠습니다. 개요님 받았습니다. 하아. 하아. 내 신경독. 하아. 내 신경독. 따걸 부르기. 타고. 따걸 따걸. 괴집피. 괴집피 괴집피 괴집피. 카즈피 수 숫돌 영구 무력화 신경독 도장 좋습니다. 신경독 그냥 쏠라 많이 넣으세요. 히어 히어 짜 으아아아아 유독성 R 저유물 공포 튕겨대기 공포 튕겨대기 공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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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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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발놀림 없으니까 수비하기가 안되네 일단 종이 확 있긴한데 탐플 예비 아... 탐플 예비 전광속화 탐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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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 Reserve 어허 오허 설탕 뭐야 왜 손이 가득 차 아 연꽃 때문이구나 제비 왜케 안나오지 진짜 어 나는 뭐 제비랑 원수를 줬나 진짜 제비 절대 안나오네 쿠로링님 반갑습니다 전판에도 제비 졸라 안나오더니 이번판에도 제비가 안나와 전혀 안나와 그냥 제비가 해금이 안됐던거임 제비 기본카드 아닌가 불타 잔상 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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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아 제비 진짜 해금 안된거아냐 제비 해금카드인거아냐 규제비 튕겨내기 연금 냉독 연구 도두데카 도두데카 어 빌어먹을 3층목들 다 거른다 그냥 빨리 보스나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거야 제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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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아니 왜자꾸 연고처털에 나와서 핸드 터지냐 ㅎ 와 리필 공격포션 리필 됐어 공중제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카드입니다 뭘 바라시는 거죠 휴먼 내가 봤는데 빌어먹을 공중제비 봤는데 왜 안 나오지 계몽치약 치약 치약 하나 쓸까 신성전천 아 신성도 괜찮았을까 신성끌 재미있는거 내가 봤는데 왜 미친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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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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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을 수있나 근데 못잡지 않나 파밍 둬야 될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딜 모자랄 것 같은데 슬더스 설정 어떤 거를 물어보시는 거죠? 화면 흔들림 꺾고 모드 사용 중인거는 위에 적혀있습니다 구르기 포션 벨트 포션 살 거 있나? 아니 1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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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1골드 쓰레기 게임인거 증명도 했고요 해금 안된거 아니었고요 그냥 졸라 안나온거였어요 전판에도 그전판에도 그전전판에도 그냥 졸라 안나온거지 해금은 돼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정체 그동안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제비가 1골드 모자랐다 1골드 모자랄 도움보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초반에야 워낙 별거 없어서.